김해 한 사설계조가 수십억 원을 들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피해자 A씨에 따르면 김해 3개동 다세대주택에 거주했던 60세 H씨는 수년 동안 목욕탕에서 주변 사람들과 친해진 뒤 수십 명과 함께 번호순대로 돈을 모아 타가는 방식인 번호계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1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H씨가 번호계를 여러 개 만들어 자신의 입금 계좌로 갯돈을 받아 수년 동안 관리해오며 신용을 쌓은 뒤 주변 사람들에게 고액 이자를 믿기로 돈을 빌렸다고 증언했습니다. 피해자 A씨는 개조 H씨가 3천만 원부터 시작해 집주인 여동생으로부터 4억 원을 빌리는 등 피해액이 크다고 전했습니다. 김해 중부경찰서는 잠적한 H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경제 전문팀을 꾸려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